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작업-1번은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구요. 기본작업-2번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제목에 대한 서식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구요. 그 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그 다음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굴림체 선택하시구요. 크기 16입니다. 그 다음 글꼴 스타일 굵게 밑줄 선택합니다. 다음 두번째 A3부터 G16까지 선택하시구요. 홈의 글꼴 탭에서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 C16과 그 다음에 E16을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테두리의 대각선을 각각 클릭하시면 이렇게 X자 대각선을 표시할 수 있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A16부터 B16 선택하시고 홈에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 A4부터 A15 선택하시구요. 이름을 정의할 수 있도록 이름 상자에다가 비품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음 A4부터 A15까지 선택하시구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연자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키보드 컨트롤 1 누르시구요.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자 지정에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라고 입력하시고 연자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기본 작업 다시 3번의 조건부 서식입니다. A4부터 F12까지 선택하시구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수식을 입력하셔야겠죠. 등호가 필요하시구요. 수입이면서 구분에 가서 수입인지 물어봐야 되는데 어? 이면서 조건이 하나가 아니네요. 그럼 함수가 필요하네요. AND 함수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가로 열고 구분의 첫 번째 수입을 선택하되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를 두 번 누르셔서 달라비 4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수입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신표 수입이라면 다시 한번 F4셀을 선택하시고 총 교역액을 선택하되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키를 두 번 누르셔서 달라 F4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만원에 해당한 2만의 값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이제 조건을 입력하셨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선택합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굵고 글꼴 색깔 파랑으로 서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 반이라고 되어 있구요. 점수의 순위를 구해서 반 배지표를 참조해가지고 배정 반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랭크 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R, A, N, K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 B, 3, E, 신표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점수를 비교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순위를 큰 사람이 1등이니까 내린 차 순위라서 생략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순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V룩컵을 가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참조표에서 반 배정 값을 가져올 겁니다. 1등부터 2등까지는 A반 3등부터 4등까지는 B반 5등부터 나머지는 C반이 되겠죠. C3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equal 다음에다가 V룩컵이라고 입력하십니다. 랭크를 통해서 구한 값을 심표, 반 배치표에서 E3부터 FO 영역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여기까지 하시고 보통의 문제는요. 현재 참조하는 표에 두번째 어래서 가두겠습니다. 라고 E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column이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olumn 함수를 사용한다면 column이라고 입력하시고 안쪽에 참조하는 셀을 안 넣는다고 전제로 했을 때 C3셀이 된다면 column 함수는 현재 셀의 열을 번호를 가져옵니다. C열이라면 A열이 1번, B열이 2번, C열이 된다면 3번이 되겠죠. 저희는 여기 column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V룩컵 함수표에 두번째 열이 되어야 됩니다. C열의 열 번호가 3이라고 했잖아요. 2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이 필요하겠죠.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고 V룩컵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랭크를 통해서 구한 값을 단 배치표에 가서 두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점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평점 계산식을 평점 계산식을 참조하여 계산한 다음에 평점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단 오류가 있을 때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평점의 계산식은 이골 L3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근대점수 곱하기 40%라고 되어 있고요. 도하기 그 다음 실적점수 곱하기 30%라고 되어 있고 도하기 연수점수 곱하기 30%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평점이 구해집니다. 아래까지 소식을 한번 복사했더니 중간에 이렇게 가나라고 입력된 데이터의 오류값이 발생했습니다. L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error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구한 값에 오류가 있다면 저희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오류에 있는 값들만 입력 오류라고 문제에 제시된 텍스트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학년 값탐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년이 1학년이고 그 다음 구분이 과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평균을 구할 거니까 average if인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서 average if s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equal average 그 다음 if s 맨 아래 있죠. 선택하고 탭키 누르시면 가로까지 입력이 되죠. 이제 첫 번째 average range 평균을 구할 범위는 실제 평균이 있는 위치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니까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건을 찾을 범위 1학년인가 라고 찾기 위해서 학년에서 범위 정하시고 심표 그 다음 그 값이 일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넣으시고요. 다음 두 번째 구분이 과탐인가 라고 범위를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b12부터 b26 선택하시고 심표 그리고 나서 과탐이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1학년이면서 가탐에 해당한 자리만 한번 찾아볼까요? 80.5 그 다음에 81.26 1학년이면서 가탐 75.46 3가지입니다. 색에 대한 평균은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에 봤더니 75.59 라고 구해져 있습니다. 맞게 구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표사의 번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표사에서 h12세 선택하시고요. 현재 행의 번호를 이용해서 1234 라고 표시하라고 했는데 로우 함수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equal 하시고요. row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으시면 엔터 눌렀더니 현재 행의 번호가 구해집니다. 여기에 행의 번호가 12라고 나왔는데요. 이 값을 1이라고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얼마에 주시면 돼요? 11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빼기 1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2,3,4,5 라고 값이 구해집니다. 다음 다섯번째입니다. 대출금 내역이고요. 30만원 이상 50만원에 해당한 대출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sum if s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k20 셀에 선택하시고 sum if s 첫번째 sum range입니다.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는요. 제20부터 제26이고요. 심표 그 다음 조건을 찾을 범위도 동일한가요? 그쵸?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심표 그 값이 크거나 같다. 3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심표 또 50만원까지 조건을 또 한번 주셔야 되니까 범위 또 계속 똑같습니다. 심표 조건은 작거나 같다. 5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에 대한 문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되 선택과목을 가지고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문제에서 오름차순인가요?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정렬이 되어 있다면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선택과목을 가지고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모든 선택과목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위쪽부터 선택해 볼까요? 수험번호, 성명, 선택과목은 필요하지 않고요. 언어, 수리, 외국어 필요하겠죠. 이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또 하나 선택1, 선택2 그 다음 선택3까지 단, 총점은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최대값이 구해집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하시고요. 최소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감옥은 동일하되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해제하셔야만 최대값도 나오고 최소값도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석작업 2번입니다. 데이터 통합이죠. 표1과 표2와 표3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4에다가 일사분기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F14부터 H18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단, 어, 먼저 조건이 있나요? 문제에서요. 전기수도라고 되어 있네요. F15의 셀에다가 전기 수도 난방 그 다음에 온수라고 입력 먼저 해주시고요. 추출하실 조건 항목을 입력하신 다음에 범위는 F14부터 H18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균을 구할 겁니다. 문제에서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참조는 표1부터 선택을 하되 위쪽에 있는 표1 관리비 내역이라는 첫번째 행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항목과 사용량 양과 사용요금이 첫번째 행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시고 추가 두번째도 마찬가지로 2월달에 범위 정하시고 추가 세번째도 3월달을 선택하고 추가 첫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평균 계산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D25셀에다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EQUAL AVERAGE 라고 입력하시고요. 판매수량의 평균을 구할건데 위치는 D5부터 D14까지입니다. 드래그하고 가로닥고 엔터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다 구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 하나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우리는 해 모양을 찾습니다. 기본도형에 있죠. 해를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G4셀부터 드래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G4부터 H7까지 4 5 6 7 맞나 한번 옆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평균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요. 연결하실 매크로는 평균 계산입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맞춤탭에 가셔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인가요.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상태 표시줄에서 매크로 기록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합니다. 서식 지정 확인 위치는 A4부터 E4까지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에 가셔서 굵게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합니다. 글꼴 색에 가셔서 흰색을 선택하시고요. 이제 제목에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셨다면 매크로 기록 중진부터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서식 지정에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에서 하트를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G9 셀에다가 시작하셔서 9 10 11 12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에다가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연결하실 매크로는 서식 지정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봄에 가셔서 맞춤탭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합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입니다. 차트를 직접 작성하시는 내용이네요. 보험 계약자 별로 그 다음 책임보험과 자기 차량 손해와 대인 대인물에 대해서 차트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A3부터 A12 D3부터 F12를 선택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세로막대형에 2차원 세로막대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위치를 A14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시작점은 A14셀 그 다음 크기 조절 조절하셔가지고요. G30셀까지 드래그합니다. 첫 번째 차트 누적 세로막대형인가요? 제가 차트 종류를 다시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종류 반경에 누적 세로막대형을 바꾸겠습니다. A14부터 G30셀까지 보험계약자와 책임보험 자기 차량 손해 대인대물을 차트로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에 가서요.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궁서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크기는 14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차트 세로축의 제목을 입력하기에서 축제목의 기본 세로축 제목의 가로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거기에 가로 열고 단위 1000원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축제목까지 표시하셨어요. 주단위를 20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0 100 200 300 현재 단위가 100이죠. 왼쪽에 있는 세로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선택하시고요. 주단위에서 200이라고 입력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범내를 아래쪽에 표시하랍니다. 레이아웃에 가서 범내에서 아래쪽에 범내 표시하시고 차트 차트 영역의 테두리 테두리 스타일의 둥근 모서리 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의 둥근 모서리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대인 대물 약간 연두색 초록색 연두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에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시면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작성하시고 서식 지정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